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는 한반도 형성과정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선캄브리아시대 변성암을 기반으로 중생대 지각변동과 화산활동을 통해 커다란 경상분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청송에서는 공룡들이 털을 잡아 살아가기도 하고, 7천만 년 전 격렬한 화산활동으로 인해 일대가 용암과 암석파편, 화산재가 분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많은 화산재가 쌓이고 굳어져 만들어진 응회암이 오랜 시간 동안 풍화되어 지금의 주황산이 되었습니다. 응회암을 그릇삼아 만들어진 주산지는 물속에 뿌리 내린 왕보들과 저수지의 물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청송 얼음골은 무더운 여름 암석 사이에 차가운 습기가 기화하여 얼음이 만들어진 신비로운 지질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며,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 대회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구 역사를 간직한 지질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운 경관을 만나볼 수 있는 청송 유네스포 세계지질공원. 청송의 아름다운 지질을 경험하러 오십시오. 청송의 아이스크림